21만 5,0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센택입니다. 휴센택 은 는 동사는 2015년 2월 12일 설립되었으며 합병을 통해 2018년 3월 2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의 합병 신주를 추가 상장한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휴센택은 유도무기 및 항공전자 관련 제어 장치 부품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음 발전소용 제어 분야 부품으로 화력발전소용 통합감시 제어 시스템에 공급되는 제어보드와 원자력발전용 터빈 발전기 제어 분야 부품들의 개발 및 생산 철도 시스템 제어보드들의 개발 및 생산함 기업개요 대시 1999년 설립된 국방 분야 전자제어 전문기업으로 2018년 3월 유진 acpc 스펙 2호에 합병 이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였음 대시 유도미사일 체계 항공기용 제어 시스템 과학화 훈련 체계 무인정찰기용 제어 컴퓨터 등 국방 항공용 방산 장비에 탑재되는 부품 개발 및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대시군 유도미사일 개발사업 협력업체로 선정 자체 개발한 유도무기 핵심인 항법 컴퓨터 gcu는 차세대 달연장 로켓 천무에 탑재되었음 재무 대시 전술통신체계 수주 증가에도 유도무기 부문의 수주 부진과 산업자동화 등 민수 부문의 수주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되었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구조 악화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확대 금융자산평가 이익 등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손실 규모도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 등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수주 증가 지연되었던 해외투자 재개 기대 신규 항법 유도장치의 개발 등으로 매출 회복세 보일 듯 2023년 6월 16일 기준 장마감 퓨센텍의 시가총액은 1208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퓨센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68위입니다. 퓨센텍의 상장주식수는 8,029만 4,434주입니다. 퓨센텍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퓨센텍의 퍼은 7.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3.1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3.29배 4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원, 마이너스 95억원, 마이너스 4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0억원, 마이너스 304억원, 147억원입니다. 휴센택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9번지 13%이고 유보율은 411.2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5.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5 더하기 0.6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7.95이며 전일 대비해서 9.91 더하기 1.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